안녕하세요 잇잘문혜님입니다 일단 자담치킨과 BBQ를 시켰는데요 이 앞에 있는 자담치킨의 맵슐랭치킨이에요 맵슐랭치킨 19,000원 마일드로 시켰습니다 메이플 버터관리 6개가 19,900원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메이플 4개와 모둠불 6개가 19,900원이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쇼콜라볼 5,000원, 더블치즈볼 5,000원, 닭껍데기도 시켰어요 여기 3,500원, 황금알치즈볼 5,000원, 볼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소떡소떡도 하나 시키고 3,000원 제일 궁금한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치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짭짤하고 굉장히 달달하고 강력한 맛에 마늘바게뜨 빵의 마늘소스 있잖아요? 그 맛인데요? 이거 맛있어! 전 이런게 워낙 좋아하니까요 이건 느끼하고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다 저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사먹을 것 같아요 맛있어! 황금치즈볼 같은거 하나 먹을까요? 이거 노란치즈가 들어있는 황금치즈볼인가 보다 제가 요번에 완전 꽂혔던 자담치킨 음 근데 이거 진짜 매워요 근데 계속 손에 가는 매운맛 근데 전 오리지널은 솔직히 너무 매워요 그리고 여기에 우유치킨도 맛있습니다 고소해요 치킨 시즈닝을 좀 뿌려놓고 고소해요 완전 맛있어 정말 짭짤하고 달달하고 마늘맛도 진하고 고소해요 저 맥주랑도 완전 좋아요 맛있어요 요즘 치킨 다 마시는 것 같아요 약간 청년고추에요 매운맛 계속 올라오는 매운맛 아 쪼고 아 쪼고는 나중에 먹었어야 되는데 달아 달아 맵실내 이렇게 좀 달지 않은 맵지 않은 달달한 거랑 먹으려면 오리지널도 괜찮겠어요 소떡떡떡 소떡떡떡 윤기가 자르륵 메이플 갈릭 맛 메이플 갈릭 맛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목 그대로네요 메이플 갈릭 딱 그 맛입니다 흠 어묵 으음 으으으으으으음 음 으음 음 음 음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ASMR도 괜찮겠는데?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잘 먹었어요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다짐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치킨 두개 다 호불호는 좀 가릴 것 같긴 해요 저도 프라이딩 제일 좋아하긴 해요 이거 님들아 우유튀김 되게 매력있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강한 스타일인데 제바스는 10명 중에 9명인 것 같긴 한데 난 맛있어 근데 이건 끝까지 바삭하고 맛있네요 근데 마지막까지 식어도 맛있었어요 아이고 앗! 너무 맛있어 와 맵실래요 맵게 집어먹어도 맵네요 맵게 집어먹어도 맵게 집어먹어도 맵게 집어먹을게 ㅋㅋ 끝까지 바삭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물려요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물릴 수도 있겠어요 언니는 음식이 잘 안 물리시나요? 제가 입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이거 먹다 지르면 저걸 먹고 이걸 먹다 지르면 이걸 먹으면 되죠 아 좋다 매워요 말도 되게 맵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데데 초콜릿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초콜릿 맛은 아니에요. 인위적인 초콜릿 맛 이건 다른 치즈랑 섞여있는데 느낌이 들어요. 녹화는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